어느날 지구로 충돌한 운석으로 인해 초토화된 지구 갑작스러운 폭발음에 골골 앓고 있던 사피도 벌떡 일어나는데 아 뭐지? 지구가 대박하는 거야? 어떡해? 어? 이거지?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내려줘! 전체불명의 일당에게 붙잡혀 어디론가 끌려가는 새 친구 한참을 달려 차가 멈춰 섰는데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새 친구가 빨려들어온 이곳은 어딨지? 안 아프네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이곳은 천국인가요? 저기 봐! 샤발라 리스 날 수 있었어? 어때? 나 여기서는 날 수 있나봐 나는 뭐 없나? 내 손 잡아! Food for the bishop 여기 가 이상한 곳 이야기는 어디 있지? 저기 빠나야! 거기서 뭐해? 안녕! 벽에 빠나다! 누가 그렸는지, 언제부터 그려져 있었는지 알 수 없는 벽화 속 빠나의 모습에 모두 혼란스러운데 벽을 가르고 등장하는 저것은? 우와! 신기하다! 오, 우주선인가 봐! 신기해, 신기해! 신기해, 신기해! 또다시 어디론가 떨어지는 새 친구! 여긴 또 어디지? 너무 귀여워! 여기가! 으아... 우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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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저리 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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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긴 어디야 대제한 개야 쏴 피! 으악! 잠깐 해 조심해서 가 으응? 엘리스 방금 니가 온 거야? 아, 신기한 능력이 생겼나 봐 어, 물이! 으아악! 엘리스! 으아악! 으아악! 우주비행 훈련 통과 잘 왔다! 어휴, 괜찮아? 어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미션 임파서브 3시간 후 아름다운 지구는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엄마! 우리 딸, 어서 와! 아, 엄마 선물 두고 왔다! 잠깐만! 뼈, 엄마! 무서워! 우리에게 오랫동안 준비해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란 선택받은 새 친구의 능력으로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유섭을 적화시키는 것 어휴, 우리가 지구를! 선택받은 자들이여, 지구를 구하세요 오오, 까무자무! 얘들아, 지구를 구하자! 으흐흐! 선택받은 새 친구, 한껏들 떠 우주선으로 향하는데 과연 이들은 무사히 우주선에 오를 수 있을까? 우주선 탑승전 마지막 환문 내가 먼저 갈게 면역력 스캔, 면역력 스캔 이제 면차해 면역력 스캔, 면역력 스캔 면역력 스캔 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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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왔네 따라오게나, 그럼 이만 가지마!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구해야 하는 새 친구의 운명을 안녕! 척추 속에는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경직돼 자율신경이 눌려 문제가 생기죠. 뇌와 장기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반드시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게 문제였던 거라고! 알겠니, 사피? 속보입니다. 의문의 우주선의 활약으로 지구로 돌진하던 운석이 파그되었습니다. 지구를 지켜낸 인물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으며 현재 파악 중입니다. 흡수비 아아 bucking 이 아아 대회 태양 주위를 도는 로마의 인들이 있어 밀키리 위너스 가이아말스 듀핏 세대 뉴라는 스냅준 달이 빠른 머큐리는 수성 미의 여신 피너스는 금성 대지의 여신 가이아는 지구 전쟁의 신마스는 화성 신들의 왕 쥬피터는 목성 농사의 신세터는 도성 유러나스 천왕성 넵주는 해왕성 태양계의 로마의 신들 태양계의 여덟개 행성